반갑습니다. 나나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요, 미친만두를 기준으로 이쪽은 직접 빚은 손만두, 이쪽은 대기업만두예요. 그리고 이거는 튀김, 열튀김 우동이라고 처음 봐가지고 그 국물도 먹을 겸 준비해봤어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오늘은 손으로 먹어볼게요. 헉! 설탕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정말 고소해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왔어요 많이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아이스크림 소시지 그냥 먹으면 더 좋은데요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진짜 맛있는데 맛있어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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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너무 맛있다 콜라 너무 맛있는데.. 그래도 뭔가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뼈, 뼈, 뼈 좀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오징어! 소시지 너무 뜨거워 뜨거워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단무지 그게 안되네요 고기맛 겉이 젤리 너무 맛있어 계란 아삭아삭 초콜릿 휘핑크 마요네즈 고소한 고추냉이네요 아직도 잘 먹으면 더 맛있어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잘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네요 오늘 아침에 먹으면 더 잘 먹어야지 당면은 매콤한 맛이에요 고추장도 매콤해서 먹으면 좋더라고요 땀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매콤한 김치 마늘이 너무 좋아요 자, 내가 보자 마늘이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맛있어요 기름에 간장에 남아있는 봉집이 précision 고추장보다 고춧가루 반죽이 있는 것이 가장 journaling 마요네즈 쫄깃쫄깃 쫄깃쫄깃 고기 바삭바삭 약간 Adrienne 남편은 아삭바삭 바삭바삭 애기면 다 먹기 좋네요 달달한 오징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오징어 마카롱 바삭바삭 찹쌀떡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